안녕하세요. 오늘은 충주시 수안보면 월악산자락에 있는 3억3천의 일반 목구조 기와지붕 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기와지붕 현대식 한옥전원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수안보면 월악산자락에 위치하고요. 마을도로에 접한 보존관리지역이네요. 품질좋은 목재와 기와를 사용한 일반 목구조의 주택입니다. 맑을 수 밖에 없는 공기와 시원한 바람만큼은 자부하구요. 대지300평, 건축면적35평, 연면적35평으로 단층이네요. 희망매매가는 3억3천만원입니다. 제가 촬영중인 곳은 충주시 수안보면 월악산자락이구요. 앞에 보이는 단층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건데요. 영상 초반에 미리 자수를 하자면 현재 세입자분께서 이용을 하시는지라 아쉽게도 내부촬영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관심있는 분께서 연락을 주시면 세입자분께 양해를 구해서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관앞 목재로 된 다리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중인데요. 밑으로 초1급수라고 할 수 있는 계곡 물이 흐르네요. 충주도심으로부터 이곳까지 주행거리는 약 30여분 정도이구요. 수안보은천과 송계계곡까지는 약 10여분 거리 되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월악산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물으신다면 여기가 월악산인 셈인거구요. 그래도 굳이 진짜 월악산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따지신다면 주행거리 10분 정도입니다. 제가 초반부 메인브리핑에서 대지면적을 300평,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각 35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면적은 418평이구요. 아주 깨끗한 물이 고여있는 풀장 뒤 주택의 뒤편 오른쪽 사이드로 또 다른 주택이 빼꼼히 보이시죠? 그 주택도 같은 대지 안에 들어있구요. 앞에 보이는 소나무와 돌 쌓인 공간도 대지 내에 포함되는데요. 현재 소유주분께서는 매수하시는 분이 니드에 따라 두 동의 주택에 맞춘 대지의 분할 매매도 진행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하시는 분은 3가지의 선택이 가능한데요. 첫번째는 대지 300평에 35평의 기와지붕 일반 목구주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구요. 두번째는 대지 118평에 23평의 경량 철골주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구요. 세번째는 아마도 둘다 통으로 매입하는 것이겠죠. 어차피 한 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니까요. 이쯤 되면 가격이 제일 궁금하고 민감하시죠? 대지 300평에 35평 목구주 주택은 아시는대로 3억 3천이구요. 대지 118평에 23평 경량 철골주 주택은 1억 2천이네요. 통이면 4억 5천이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주택 대지 면적 300평에 건축 면적과 연면적은 각 35평이구요. 일반 목구주의 기와지붕으로 2016년 2월에 준공된 동남향 주택이네요. 주인분 말씀에 따르면 큰 방 2개, 큰 거실 2개,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라 하시는데 아마도 큰 거실 2개 중 1개는 그냥 방일 듯한 생각이 드네요. 난방은 기름보일러, 쥐산은 LPG가스, 용수는 상수도구요. 오수정화시설은 부패 탱크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20%의 보전관리지역이네요. 지금까지 매매가 3억 3천의 일반 목구주 주택을 보셨구요. 다음으로 매매가 1억 2천의 경량 철골주 주택을 보실텐데요. 건축물 대장상에는 5평의 경량 철골주 구속동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당최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설마 이 천막 설치몰이 그 구속동은 아닐테구요. 암튼간에 요 마당 어딘가를 적절하게 잘 분할을 해야 3억 3천도 그렇고 1억 2천도 그렇고 호대가 나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주택 대지면적 118평에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각 23평이구요. 경량 철골주의 기타 지붕으로 2016년 2월에 준공된 북동양 주택이네요. 주인분 말씀에 따르면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의 구조에 현재 공실상태라 하시구요. 난방은 기름보일러, 쥐산은 LPG가스, 용수는 상수도구요. 오수정화시설은 부패 탱크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수안보면 월악산자락에 위치한 전원주택의 소개를 마칠건데요. 1억 2천이 경량 철골주 주택이든 3억 3천이 일반 목구주 주택이든 아님 4억 5천이 통샘이든 이 위치의 대집가격이 평당 6,70만원임을 감안하고 요즘 바짝 오른 건축비를 감안하면 절대, 결코 세다는 느낌은 안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찐 진심, 찐 관심으로 연락을 주시면 아시죠? 제가 주인분 바지까랭이를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더 쪼인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씀 잘 안드리는데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핫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